다음은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성군의 소식인데요. 홍성군이 산불대응센터 준공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홍성군 주광택 산림정책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성군 산림정책팀장 주광택입니다. 먼저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산불진화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으로 사기진장 및 신속한 출동체세 유지와 산불진화장비 보관시설 확보를 통한 장비의 노화를 방지함으로써 산불재난의 적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네. 홍성군 내법리 234에 6번지 1원에 총사업비 6억 1,500만원을 투입한 산불대응센터가 지난 4일 중공됐습니다. 대응센터는 2017년에 조성진 헬기개리장에 인접하고 지상 1층에 외면적 310.44제곱미터 및 대지면적 2,475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으며 내부는 대기실, 휴게실, 샤워실 등 근로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겨울철 산불진화 차량 동평화 예방을 위한 차고지 및 각종 진화장비 보관창고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진화장비 보관창고나 또 직원들의 휴게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같은 여러가지 시설들이 있는 건데요.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홍성군은 산불대응센터를 통해 산불진화일기조정사 등 종사원 및 진화대의 근무 환경개선은 물론 지적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 초기 산불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며 또한 진화대원의 교육장소를 활용하여 진화대원의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나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홍성군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 추진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모든 재난이 그렇지만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특히 강풍 및 건조 날씨, 야간 산불 등 진화 환경이 열악할 시에는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산불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에서는 읍면 산불 감시원을 통한 산불 감시 활동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월산, 오소산 등에 고정 배치하고 또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일 치약지를 순찰하고 341개 마을로부터 소각 산불 없는 녹색 마을 서약산을 증거하여 소각 행위를 근절시키고 있으며 파쇄기를 활용하여 농산물 폐기물을 파쇄하는 등 산불 예방에 치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금년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봄천 산불 조신기간입니다. 산림과 인접지역 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절대 상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산불 발생자에 대하는 위법 조치이며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천만의 차함을 인지하여 주시고 올해도 산불 없는 홍성군이 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군 주광택 산림정책팀장이었습니다.